솔직함? 그냥 진짜 유용해. 여기저기 다 놔둘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다음에 쭉 하면 이렇게 끊겨요. 이런 거 원래 아기 뚜껑 없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그냥 여기 빨대 꽂으면 돼요. 넣었을 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 집에 조금 남편이 이걸 왜 사냐 하는 물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좀 인스타를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좀 많이 망해요. 그래서 망탱들이 되게 많거든요. 명칭 내는.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시 산다면 여기 밑에 안녕하십니까, 쏘분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솔직한 주방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방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망한 아이템들과 좋은 아이템들을 다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혹시 열지 마시오 있나요? 아, 붙이실 때 있냐고요? 직접 적으신 거예요? 그럼요. 우와, 너무 귀여워. 여기 오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은데, 사실은. 두 개 볼게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의 선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상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 좋아요. 아, 좀 약속한 거라서. 아, 좀 약속한 거라서. 우와, 너무 귀여워. 산타,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이거 우주복 맞죠, 이거? 맞아요. 뭐예요? 우주복이에요? 뭐요? 이게 우주복이야? 너무 귀엽다,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이유식 먹을 때. 꽃바지. 우와, 귀여워. 귀엽다, 진짜. 이거 남편이 고른 거예요.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주방이고요. 3인 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부터 소개를 할까요? 이 식탁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청 튼튼하고. 이거 까사미아 식탁이에요. 거기 식탁이 되게 많이 사용하네요. 사람들도 거의 많이 사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판 500m도 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세라믹인데. 세라믹이라고요? 네, 여기 밑에는 우두고. 저희가 이거 살 때 생각했던 거는 우두인데다가 세라믹인 식탁을 찾으려고 찾다가 이거를 사게 됐는데 둥근 식탁을 원했던 게 애기들이 모서리 부분에 많이 닫힌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 신혼되었어요. 뜨거운 거 막 바로 올려도 되고. 바로 올려도 되긴 되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안 올리긴 해요. 세라믹이랑 우두 조합이 은근 잘 없는데 합성 소재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돌인거죠, 그거? 세라믹. 세라믹 돌인가? 어... 가? 저기죠? 그 대리석은 아닌데? 어쨌든 무기물이다. 그리고 안 깨지지 않아? 세라믹은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라믹이 단단하게 된다. 안 깨지고. 그리고 좋은 점은 물이 안 들어요, 이게. 아이보리 색깔인데도 물이 안 들고. 근데 좀 단점은 애기가 자고 있을 때 그릇 같은 거 놓으면 탁탁 소리가 네, 나가지고. 그래서 저 테이블 이걸 깔았었는데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치웠어요. 조심히 놓으면 되니까. 응, 맞아. 조심히 놔야 돼요. 이 식탁의 단점은 여기 의자가 여기 이렇게 딱 닿으면 여기 까지더라고요, 나무가. 벌써 이렇게 까졌네요? 네, 까졌어요. 얘가 날카로우니까. 응, 맞아, 맞아요. 왜 이렇게 까지는지 몰라. 까사미아의 에이스를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못이 있거든요, 긴 못. 여기서 못이 자꾸 떨어져요, 긴 게. 아, 의자 여기 박아 놓은 거예요? 어, 박아 놓은 게 진짜 맨날 맨날 떨어져요. 응. 우리 왜 에이스 신청 안 했지? 그냥 피스가 빠지는 거니까. 응, 그래서 다시 넣고 또 빠지고 넣고 그게 좀 귀찮아요. 록타이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발라서 하면 나서 안 빠지는데. 아, 진짜요? 아, 몰라요. 2, 7인가? 2, 4, 2가 절대 안 빠지는. 아, 그런 거 발라야겠다. 그런 거 발라서 조이면은 괜찮아요. 이거 좀 비싼 스피커 아니에요? 어, 마샬 스피커. 남편이 제가 학원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학원 처음에 오픈할 때 선물로 사줬던 건데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 근데 여기다 갖다 놨죠. 그때는 이런 거 잘 사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는 막 갑자기 뭐 이게 비싼 거 사오고 이랬는데. 지금도 잘 사줘요. 아, 지금은 와이프가 사지 말라고요. 지금 가치돈이니까. 아, 이제는 공돈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이런 거 이제 결혼 전에. 아, 그렇죠, 그렇죠. 결혼 전에. 이런 건 결혼 전에 받는 걸로. 이것도 좋아요. 조명이거든요? 너무 작다. 작은데 되게 밝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조명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충전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어디 외출했을 때도 쓸 수 있고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식탁에 있는 이유는 아기 재울 때 이거를 여기서 켜놓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거실 전체가 불 닫고도 은은하게 보이니까 아기 재울 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거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거의 식탁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되게 재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식탁에다 항상 놔둬요.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상자가 되게 큰 거예요. 그림하고 사진으로는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꺼냈는데 요만한 거예요. 39,8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니라서. 작아서 편하겠다, 진짜로. 근데 막상 써보니까 미니여서 편하구나, 이건 느꼈어요. 핑곤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휴대용으로 딱 줬구나 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좋겠다. 맞아요. 그냥 진짜 유용해. 여기저기 다 놔둘 수 있으니까. 동선상 냉장고인데 여기는 하이라이트니까 이제 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안 올라온 편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니까 가려져 있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안 올렸는데 깔끔하고 예뻐요. 다행이에요. 저희 주방이 오픈 돼 있어가지고 정리정돈 안 돼 있으면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정돈을 깔끔하게 항상 하시는 편이구나. 그렇죠.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이건 뭐예요? 계란 같은 건 뭐예요? 아, 이거 냄비 받침대예요. 아, 예쁘다. 편해봐도 되죠?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다가 나와가지고 냄비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아, 장식품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네. 이것도 혹시 인스타에서 보고. 아니에요, 오늘의 집. 아, 오늘의 집?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양념장도 진짜 예뻐요. 아, 정말요? 양념장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샀는데 처음에 컨셉이 우드였는데 점점 바뀌었지만 그때 컨셉은 우드였어요. 그래서 우드를 선택했어요. 아, 이거 다 이렇게 라벨링 탭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 제가 붙이는 거죠. 난 저 핑크색 밥솥은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을? 저는 이제 화이트를 다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화이트다. 자기가 한 가지 색깔을 고르고 싶다 해서 밥솥은 핑크색. 그리고 인덕션은 노란색. 이렇게 고르게 됐죠. 안 보이는 데다가 잘 넣어두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냄보저서 예뻐요. 음, 맞아요, 맞아요. 여기 밑에 열어봐도 되죠? 어, 네네. 열어봐도 돼요. 정리 좀 잘 안 돼 있네? 엄청 잘 돼 있는데요? 이거 뭐야? 너무 안 돼 있는데? 아,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하신다는 건가? 아, 맞아요. 수세미. 이런 것도 있어요? 1회용 톡바지? 맞아요, 맞아요. 아기 1회용 톡바지예요. 아니, 한 번 더 쓰시는... 한 통 쓰고 이거랑 새거 하나랑 이거 남은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장갑. 장갑을 이렇게 대량으로. 저는 짧은 장갑을 써요. 어, 왜요? 긴 거 쓰니까 너무 땀이 많이 차서 뭐. 네, 그래서 그냥 짧은 거 사가지고 짧은 걸로 했어요. 단점은 여기 물이 많이 배요. 그러니까 약간 빨간 거, 국 같은 거, 김치찌개 같은 거 이렇게 씻으면 여기 물이 싹 배버려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갈아줘야 돼. 보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웅탱이로 사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싸게 다이소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냥 쓰고 약간 1회용은 아니지. 한 10회용 정도로 쓰고 버리도록. 오, 네, 네. 제가 여기서 추천할 거는. 아, 이거 랩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커터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랩을 쇠로 된 걸로 돼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썼잖아요, 칼로. 근데 그러면 손도 다치고 이러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그냥. 한 다음에 쭉 하면 이렇게 끊겨요. 아, 우와. 그쵸.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던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처음 봐요, 진짜. 그쵸, 그쵸. 그래서 저 되게 이거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 손 진짜 매다쳤거든요, 랩 하다가.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반응도 높아요. 요즘에 이거 매직랩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거 필수템이죠. 완전 필수템. 특히 아기집에는 이런 거 원래 아기 뚜껑 없어지면은. 작은 버전도 있네요. 작은 버전도 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작은 거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그냥 여기 빨대 꽂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새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아, 저거 진짜 꿀팁이다. 네, 이거. 아무컵이나. 어, 맞아. 아무컵이나 간. 진짜. 이건 뭐예요? 이거요? 네. 어, 이건 이것도 지퍼백. 이거 플릭스 뭐. 이것도 제가 잘못 주문했어요, 이거. 이거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아, 네네. 이걸 주문한 거예요. 이거는 매직 지퍼백. 아, 네네. 그래서 되게. 넣었을 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주문했다가 이걸 다시 주문해서 이걸 다시 샀어요. 아아. 짱. 네네. 우와, 종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있다. 원래는 한 칸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인테리어 한다는 사람들, 이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받아가지고 이거를. 원래 여기 없었어요. 아, 그러던데? 네, 이거랑 이거였어요. 어디서 얻어요? 저희 아파트 입주할 때 사람들이 여기 공간을 다른 거 뭐 식세기를 넣거나 그러면 이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하면은 제가 받을게요 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끼웠더니 땀 맞는 거예요. 너무 땀 맞네요? 그래서 이거를 두 칸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와, 완전 꿀팁이다.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건 아이스크림 버는 거. 한창 커피랑 기저띠 이런 거 홈카페에 고쳐가지고 이걸 샀는데 몇 번 안 써가지고 남편이 도대체 이걸 돈 주고 왜 사냐. 오빠 이게 얼마였지? 몰라, 한 몇만 원 했던 거. 네? 아, 아니에요. 몇만 원이야? 몇만 원 해요, 몇만 원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왜 사냐. 여기 저희 집에 조금 남편이 이걸 왜 사냐 하는 무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저 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잘 안 떼지잖아요 하고. 맞아요. 얘는 팍 떼지겠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남편이 아 이거 잘 안 떼져요? 기존 거랑은 다르게 생겨서 잘 떼질 줄 알았는데. 네. 잘 안 떼지더라고요. 두세 번 쓰고. 아 똑같다. 수박이나 나중에 동그랗게 펴먹을 때.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데코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좀 인스타를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좀 많이 망해요. 그래서 망템 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망템. 이거도 되게 인스타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책 가는 게 엄청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망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아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냥 모셔놓은 거. 아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그냥 처음에 샀는데. 이게 막 이런 거 다. 엉. 끊어졌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빠져요. 되게 잘 빠진단 말이에요. 아 실리콘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싸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비싼 건 이유가 있다. 모든 거. 특히 주방용품. 갑자기 지금 이거 이렇게 됐어. 아 진짜. 찢어먹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싫어하러 찢어먹었어. 내가 이제. 나 아니야. 제가. 아니 이게 뜯어졌어. 이게. 이거 버려야겠어. 왜냐면 많이 사갔나 봐. 담았어요. 다 찍고 있어 지금. 유낫게야 유낫게. 근데 이게 다이소 거거든요. 네. 남편이 이게 훨씬 좋대요. 아 진짜요? 이거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좀. 맞아. 플라스틱이라서 좀 그래요. 따뜻한 거 먹을 때. 진짜. 여기 아래칸에는. 새로운 시절 이번에 샀는데. 정말 정말 깔끔하죠 이거. 아 예예예. 깔끔한데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왜요? 이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거든요. 네. 근데 10개에 2만 얼마 주고 샀어. 오 싸다. 근데 연마제 해보니까. 좀 검은 것도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되게 그냥 깔끔해서.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스탄 연마제 제거한 게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모던하우스. 이건 이케아에서 샀고. 이거는 다이소. 별로 저는 그렇게 비싼 거는 안 산 거 같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최고죠. 가성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열어봐요 열어봐요. 냄비랑 텀블러. 이런 거 있는데. 깔끔한데요? 저 최근에 산 거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남편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사고 싶어 왔던 건데. 범랑 냄비. 어 맞아 맞아. 팔다 범랑 냄비라고. 저도 이거 인스타에서 보고 사게 됐는데. 이건 인스타 망템은 아닌 거 같아요.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빠는 이걸 왜 샀냐. 깜짝 놀랐다. 요거트 통인 줄 알았다. 맞아 좋은데요 이게. 이게 왜 좋은지 아시죠? 어 알죠 알죠. 남은 국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냉장고에 수납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덕션으로 가서. 그냥 바로 끓여버리고. 얼마나 편한데. 이거 너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고. 응 맞아요. 제가 처음에 샀던 냄비는. 자꾸 예쁜 거를 사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이 망했어요. 좀 망한 게 없는데. 이게 모더리 거잖아. 이건 유명하잖아요. 모더리. 네. 이걸로 이렇게 하나씩 사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 어 민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저는 뚜껑이 한 개 있는 거. 이렇게 세트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되게 싫어해요. 왜요? 다른 거는 다 뚜껑이 없다고. 아 뚜껑이. 뚜껑도 없고. 제가 사는 남편이 다 싫어해요. 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근데 저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걸 떼면은. 그냥 냄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쁘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더리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 많이 들었어.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샀었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물도 잘 들어요.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엄마가 갖다 주신. 오. 히슬라 냄비다. 히슬라가 최고다. 감성보다는 스테인리스가 최고다. 나를 느꼈죠. 이거 냄비 좀 괜찮았어요. 이거 이유식 냄비인데. 네. 이유식 냄비 유명한 거 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저 텀블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산 게 이 텀블러거든요. 오. 예쁘다. 근데 이것도 남편이 왜 싫어했어요. 저걸 왜 샀냐. 왜요? 남편은 왜 싫어했죠? 색깔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별로고. 그리고 스타벅스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스타벅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저는 뚜껑이 잘 닫혀서. 물 흘려도 이렇게 잘 안 흐르더라고요. 오. 실험적이고. 완전 안 흐르더라고요. 근데 좀 단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는 여름에 얼음 넣으면 안 녹더라고요. 근데 이건 녹아요. 이게 딱 봐도. 이게 더 안 녹을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은 스테인리스인데. 그래요? 그렇네. 근데 이게 더 안 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안 녹고 이건 녹아요. 신기하다. 난 그 옆에 이것도 그린 요거트 메이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해드세요? 응. 한참 해먹다가 아기가 생기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먹고. 편해요 이거 하면은? 확실히 편하죠. 원래 그 막 면보에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했었어요. 면보로 막 했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또 이것도 냉장고에 넣었을 때 수납이 뭔가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추천템? 근데 다시 산다면 여기 밑에 유리로 된 게 있더라고요. 유리로 된 걸 살 것 같아요. 인덕션도 노란색이네요? 네 맞아요. 인덕션도 원래는 화이트가 하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왜 인테리어 할 때 다 화이트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화이트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솥이랑 이 인덕션은 좀 색깔을 넣었죠.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은근 이게 좀 은근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이거는 좀 좋았다. 응. 괜찮았어요. 밥솥은 좀 아쉬웠고. 밥솥 숨어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 밑에 열어봐도 돼요? 여기 밑에? 열지 마시오. 알겠어요. 근데 뭔지 알죠? 여기 후라이핀인데. 후라이핀인데. 뭔가 제가 이게 청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여기는 청소했어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디디딘. 디딘. 깔끔하게 청소했죠? 우와. 이거 병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어머님이 주셨는데. 어머님이 되게 뭔가 이런 거를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까나리 익젓이랑 국간장이랑 이렇게 따로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병을 또 이렇게 맞추셨네요? 이거 복품장화인가? 슬병이구나. 슬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잘 해주셨죠. 여기 밑에 이거 일회용 주잖아요. 맞죠? 이거를 까시네. 일회용 수세미. 맞아요. 아 이걸 따로 안 사도 이걸 깔면 되겠네요. 이거 있으신 분들은. 그쵸. 근데 이게 미끌려가지고. 아니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이소 깔게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은 이제 급하게 이렇게 깔았는데 다음번에는 그걸로 깔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 안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기본 옵션 맞죠? 네 맞아요. 기본 옵션이에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칼이 있죠 칼. 근데 이 칼 되게 추천드려요. 어떤 칼이요? 세 개 다? 아 같은 브랜드네요? 네 맞아요. 같은 브랜드인데 이게 저 이유식 칼 찾다가 찾은 건데 되게 잘 들어요. 잘 들고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그리고 되게 잘 썰리고. 자꾸 갬성템을 찾다가 오늘의 집에서 나무칼을 이런 거를 샀었거든. 이런 나무칼을 처음에 샀었거든요. 예쁘다. 이게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좀 관리가 힘들어요. 이게 물 묻으면은 이게 잘 말라야 되잖아요. 마른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쓰다가 버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더 좋구나를 알았어요. 여기를 써보니까. 아 그 칼 추천하신다? 네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 칼. 멀리서 보고 아 예쁘다. 지금 얼음을 받쳐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검색 검색해가지고 정말 좋은 거 찾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이렇게 키워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와 도자기 네. 이것도 인스타에서 보고 상의인데. 크로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2층 구분을 만들어서.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2층을 만들어서 이 두층을 만들어서